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권 소식입니다.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제보해 과징금 400억 원을 이끌어낸 유가공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절차는 문턱조차 밟지 못해 수년째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완주의 한 유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100억대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하지만 이 재판은 4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에 걸친 롯데마트의 갑질이 발단이었습니다. 삼겹살 할인 행사를 한다며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일당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갑질 피해액은 109억 원. 피해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재작년. 롯데마트에 4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피해 업체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대용로폼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최대한 끌고 저희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저희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곧장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타당했다고 보고 롯데마트 측에 소송을 기각했지만 피해 업체는 재판 내내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롯데마트가 불복 소송을 또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지켜보자며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 원. 이 과징금을 갑질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